노동조합 간부를 사칭해 공사 현장을 돌며 활동비를 갈취한 2명이 검거돼 이 중 1명이 구속됐습니다. 강릉경찰서는 노동조합건설기계 노동조합 간부를 사칭해 강릉속초양양공사 현장을 돌며 건설업체의 조합원 가입을 강요하고 노동조합 활동비 명목으로 6천여만 원을 갈취한 피의자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습니다. 경찰은 피의자들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입금된 수익금이 2억 원이 넘는다며 추가 범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